정말 죄송한데요, 제가 골목길을 가야 하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? 저기가 우리... 아, 저기... 정말 죄송한데요, 골목길을 가야 하는데 골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...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이쪽으로요? 아, 네. 저희 이모가 저기 사시는데... 지금 이모 집에 가야 하거든요. 너무 어둡고 무서워가지고... 아무도 못 가세요?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... 아, 얼마나 걸려요? 저기, 저 골목 모퉁이만 가면 돼가지고..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같이 가요. 아, 네. 정말요? 네, 괜찮아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근데 이 시간에 끝났어요? 그... 학교 입시 준비 때문에... 네. 그럼 혼자 맨날 이렇게 학원 끝나고... 원래 이모가 항상 이렇게 바래다 주시는데... 네, 오늘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고 해서... 근데 근래도 고등학생이신데... 네. 이런 게 아직 무서워지요? 아, 네. 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가지고... 저도 원래 이런데 진짜 돌아다니고... 아... 원래 이런데 되게 못 다녔어요. 아, 그래서 얘 꼭 불러가지고 집 앞에서 세워놓고 나왔거든요. 아... 무섭겠다. 진짜 여기 한내전이에요. 네, 저요. 저도 여기 골목길 많이 다니는데... 무서워서... 지금 엄마들 같이 가다가 한 느낌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저 사탕인데 사탕 드시네요. 아, 정말요?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사촌 계세요? 아, 네. 사촌 한 명 있는 거 같아요. 임무가 전 안 받으시면 사촌한테 데리러 와달라고...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저 여기 이제 혼자 갈 수 있을 거 같아서... 여기면 저 혼자 갈 수 있을 거 같아요. 아, 아니죠? 다시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? 아, 여기 그냥 꼭꼭 가면 돼요. 아, 진짜요?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데려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여기 가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, 네. 네, 다 되시 популяр의 거지. 정말 감사합니다.